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특산법 성명석 소위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1년 상반기 특집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부터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요. 오늘부터는 또 타이틀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라는 내용으로요. 여러분들과 또 오늘 1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요. 내내 별반 다름이 없는데요. 어쨌든 제 나름대로는 봄철 개편입니다. 오늘 날씨가요. 너무 좋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그 땅 기운이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요. 어쨌든 날씨는 꽃샘추위가 약간 있을지언정 그래도요. 꽃은 핍니다. 나뭇잎은 자라고 있고요. 저쪽 아랫지방은 벌써 목년이 활짝 폈어요. 이곳 서울에는 아직까지는 몽우리만 져 있는데요. 날씨 따뜻한 만큼 여러분들 계좌도 좀 따뜻한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장이요. 되게 변동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용사회라는 것은 자산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부동산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는데요. 예전에 우리 주식 한 천 포인트 할 때 생각하시면 지금 삼천 포인트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나름의 첫 나는 외계인이다. 나는 외계인이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종목을 최근에 좀 짚어봤던 최근에 움직여봤던 종목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 한 시간 또 함께 하도록 할게요. 화면으로 들어가서요. 바로 스타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실게요. 나는 외계인이다. I'm an alien. 이게 아니고요. 그렇죠? 개인은 개인인데요.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내 개인. 대중과 함께해서는요. 절대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주입시켜 드리기 위해서 계속 제가 방송 때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나는 외계인이다. 여러분들 똑같이 주위에 내가 아는 주식하는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종목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흔하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뭐 그런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개나 소나 다 한다고. 그렇죠? 그런 종목은요. 아무래도 고점일 가능성이 많은 거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대전에서 올라오는데요. 대전에서 저를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것은 거기가 고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객장에 젊은 처자가 애를 들쳐오고 객장에 들어오면요. 그거는 고점이다. 그런 얘기처럼. 그래서 이제는요. 우선 알고 내가 주식이란 어떤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지. 그저 이거를요. 물론 이제 뭐 한탕주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죠. 투자하니까. 그래도 하여튼 오늘 방송도 잘 보시고 오늘 좋은 내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차근차근 천천히 설명드릴 테니까 보세요. 오늘은 차트를 칠판이 아니라 차트로 넘어가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나는 외계인이다. 어쨌든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포인트 매매. 포인트. 포인트의 구성에 대해서는 지난 방송에 충분히 설명을 드려는 자료가 이델일TV 홈페이지에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유료였어요. 유료. 돈을 내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다시 시청하실 수 있었는데 이델일TV에서요. 큰 맘 먹고 여러분들한테 막 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화면 들어가서 봅시다. 자 보실게요. 저쪽에 뭐라고 쓰이냐면요. 자 봅시다. 글로벌 SM이라고 써 있죠. 글로벌 SM이라는 종목입니다. 잘 보세요. 성수학 나는 외계인이다. 밑에 제가 들을 수 있는 자막 메시지는 계속 PD님이 내보낼 겁니다. 잘 화면을 보시면서 밑에 자막도 한 번씩 데려다 보시고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 즉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매주 목요일에는요. 그래요. 이델리온에서 무료 공개 방송한다라는 거 굳이 날짜 시간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보실게요. 화면 보아요. 자 여기 저 상단에 보면요. 글로벌 S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요. 종가 단순 50, 20, 60, 120 이렇게 차트를 보거든요. 그 2평선과 제가 추구하고 제가 바라보는 2평선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쪽에서 어떤 빨간선이 쭉 치고 저쪽에서 그렇죠? 저쪽에서부터 빨간선이 쭉 치고 올라와서 이게 딱 기준의 서재고 있죠. 시가에. 그리고 회색 화살표 발생하고요. 우의 점선, 녹색 점선으로 따라오는 것은요. 종가로부터 7%를 표시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신호 나오면요. 다시 사서 그리고 7% 우에 떴으면 매도하고요. 다시 사서 계속 사서 두고요. 그리고 매도하고 다시 사서 매도하고 이런 관계.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떤 종목을 어떻게 선별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나가는지를 하나하나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외계인이다. I'm an alien. 자, 보겠습니다.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은 이 회사가 얼마나 건강한지, 건강한지를 일단은 건강검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건강검진. 그걸 우리는 장부를 본다라고 그래요. 장부. 장부. 장부인데 첫 번째 장부는 뭘 보냐면요. 여기 보시면 대조주 지분이 48.67%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즉,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 이하가 되면 이 종목은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해서는 안 되느냐 그 말씀은 드릴 수가 없어요. 아셨죠? 반드시 20% 이하는 안 되고 20% 이상. 그러니까 48.67%는 계속 두고두고 울고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대조주 지분이 점차적으로 줄거든요. 줄 때는 20% 내외, 예를 들어 19%, 17%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은 아무리 차트가 이쁘고 좋아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죠. 그 다음에 늘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땡큐.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한없이 어려운데요. 쉽다고 생각하면 또 한없이 간단하고 쉬운 게 주식이거든요. 개인들을 위한, 개인이 승리하는 성수상의 투자 비법. 감사합니다. 자, 여기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라고 했습니다. 영업이익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검정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를 검은 흑자 써서 흑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빨간색으로 적자, 빨간색으로 적자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 회사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흠결이 있으면 무조건 여러분들 그걸 옆에다가 빼놓으시고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주식용어로 국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제껴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셨죠? 다시 한 번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매출액, 매출 원가 빼면 매출 총 이익이죠. 그렇죠? 매출 총 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다음 판관비의 약 70%는 임금이거든요. 그렇죠? 임금비죠. 그걸 제하고 나서 남은 돈, 그리고 세금 내고 영업의 비용 어쩌고 저쩌고 하면 어쨌든 단기 순위까지는 여러분들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40, 그렇죠? 여기 보시면 46억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밑으로 좀 내려볼게요. 밑으로 내리면, 밑으로 내리면 여기 이제 부채비율, 유부율을 보시는 건데요. 짠! 그래요. 부채비율, 유부율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41일에, 그렇죠? 191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제가요. 150에, 150에 제가 부채비율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부채비율을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150% 이하여야 된다라고 그랬고요. 그다음에 유부율은 100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방송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 기억해 봐요. 이거를 150%를 3등분하면 간단한 거예요. 50, 50, 50. 초등학교 1학년 산수하는 거야. 150원을 3으로 나누면 50원, 50원, 5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요. 100을 나누면 그러면 330이 되겠죠. 330, 330, 330.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50에 330%나 150에 1000%나 그게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검정 바지나 검정 바지나 검은 바지나 똑같다 이 얘기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잊어보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부채비율을 봤더니 소환님, 41일에, 190일. 그럼 41, 4, 3, 10이잖아요. 그렇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려면 그렇죠. 지금 저쪽에 스냅샷에 표시되어 있는 거 옆에 옆에 칸 뭐라고 쓰이냐면요. 여기 상단에 그렇죠. 여기 재무제표라고 표시되어 있죠. 재무제표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스쿨르바를 살짝 내리면 어떤 화면에 나오냐면 바로 이 화면이 나옵니다.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되었냐면요. 안정성 지표라고 해서 밑에 유등비율과 부채비율이 있는데 반드시 지켜야 될 건 뭐냐면 유등비율은 유등비율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비율이고 부채비율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보다 1년 안에 현금화할 이런 비율이 높아야 즉 가정에서도 가계라고 그러죠. 가계에서도 즉 기업에서도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회사든 집이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계나 기업이나 그렇죠? 기업 빼고 특히 우리 이제 이런 위험성을 보좌하기 위해서 뭘 드는 거죠? 그렇죠? 보험 이런 거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유등비율은 보험이 들어있느냐 보험이 들어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제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부채비율이 이만큼이고요. 유등비율이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이 회사는 절대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고마워요. 그럼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요. BPS죠. 그렇죠? BPS 즉 청산가치라는 거예요. 청산가치. 그랬더니 저쪽에 뭐라고 쓰냐면요. 1611원 이렇게 써있다고 했어요. 1611원. 그래서 1611원 더하기 1611원 그러면 3222원.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해왔을까 싶죠. 그런데 실제적인 그런 목표가는 2500원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 저게 무슨 말씀인지 무슨 이야기야.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 원을 반으로 가르는 거예요. 그러면 5000원이에요. 그 5000원을 반으로 가르면 2500원이죠. 그럼 2500원을 반으로 가르면 1250원이에요. 자, 됐어요. 그러면 5000원에서 만 원 사이를 반으로 뚝 자르면 7500원이고요. 그리고 2500원에서 얼마입니까? 2500원에서 얼마입니까? 5000원 반 가르면 3750원. 그리고 5000원에서 7500원 가르면 6250원이고요. 7500원에서 얼마입니까? 위로 올라갑시다. 만 원 반 가르면 8750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 다음 시간에 이따가 아마 끝 마무리 때 시간이 조금 나오면 칠판에 다 써주고요. 시간이 그냥 아직 모자라면 하셨고요. 자, 봐요. 그렇죠? 2500원, 2500원, 2500원. 이건 2500원이라고 보면 되죠. 원래 원칙은 BPS 대비 2.5배가 되는 거고요. 부채 비율 자체가 150% 이하의 유부율이 1000% 이상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소위 선진국 지수에서나 볼 수 있는 선진국 지수에 포함된 국가가 실제적으로 어떤 재무제표를 봤을 때의 기준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주주자본주의로 들어간 지는 오래죠. 98년도 이미 들어왔고 그러면 거의 뭡니까? 카지노 캐피탈리즘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추상적으로 이 회사를 좋아하고 이 회사가 성장성, 수익성 이런 것보다는 주식을 접근할 때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돈을 따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지 정말 나는 저 회사에 투자해서 정말 주가가 폭락을 해도 괜찮아. 난 저 회사에 믿음이 있어. 나는 10년이든 20년 죽기 전까지 끝까지 저 회사를 지원할 거야.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걸에 대해서 내 입에 풀칠하려고 진짜 간절하게 창조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여기 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바닥에 동학개미 여러분.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잘 못 들어왔어요. 그럼 들어왔으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요. 그냥 피가 막 솟구친다고 보시면 돼요. 자, 2,500원입니다. 그러면 다음 화면 넘어가서 차근차근 설명드릴 테니까 보실게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서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는 HTS의 보조지표라고 하는 40여 가지의 보조지표들이 MACD, 오실레이터, 소납차트, 이격도 여러 가지가 있죠. 블린저밴더. 과연 그거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5일 종가단순, 2평선. 그럼 어째 종가단순만 봅니까?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종가단순 볼 때는요. 선을 4개 보는 거예요. 종가단순, 시가단순. 그렇죠? 5일 전으로 봤을 때 저가단순, 고가단순. 그런 선이 4개가 나와요. 각각의 선을 거놓고요. 쭉 펼쳐보시고 그게 눈으로 들어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종가뿐만 아니라 시가, 저가, 고가가 있을 거 아니니까 그 선을 보다 보면 뭔가 보이긴 보일 텐데 아무 소용이 없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2평선을 잘 기억하시고요. 저거는 포인트 2평이라고 해서 2평선이 되게 막 삐뚤빼뚤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흘러가는 이 2평선을 바라보면서 과연 매매를 할 수 있을까? 복잡하다. 도대체 답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좋은 거 없어? 그러고 각서리 차량을 부르고 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하나씩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 화면에 저쪽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떨어뜨렸는데요. 저 위치를 잘 보시고 저 위치부터 한번 땡겨서 좀 가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줄여봤는데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각을. 나는 외계인이다. 밑에 보세요. 거리량 있습니까? 거리량 없죠. 그렇죠? 거리량 없다가 여기서 갑자기 갑자기 왜 이럽니까? 갑자기 갑자기 왜 이럽니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목포 제주도에서 갑자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9시부터 우리 개인은 열심히 삽시다. 하나 둘 셋 이야 이럽니까? 이러냐고. 이러냐고. 이러지는 않죠. 이러지는 않죠. 저는요. 저는 지금도 믿고 싶어요. 주위치에서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주가와 거리량. 저는 진짜 믿고 싶어요. 여러분도 믿으세요. 그렇죠? 자,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몰이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 전혀 없다가 갑자기 큰 어마무시한 거리량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한참 말 많잖아요. 뭐 LH공사 직원이 이랬네 저랬네 땅 투기했네 말들이 많은데 잘 보세요. 그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관습이고요. 그거 때려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럼 주식시장을 봐봐요. 이건 뭡니까? 갑자기 어떤 이날 아니 어떤 회사든요.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이 회사에 무슨 일 있어요? 전화해봐요. 아무 일도 없대요. 왜 그래요? 주식 담당한테 전화해보면 저도 모르겠다. 오히려 나한테 우리 회사 왜 그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친구들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그런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에 신경 쓰시라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고마워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잘 봐요. 여기 이제 다시 가요. 저 자리부터 확대해서 갈게요. 자, 갑시다. 그래. 오케이, 좋아. 저 자리를 땡겨온 거야. 저 자리를 땡겨온 거야. 여기야. 여기. 잘 봐봐.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날짜가 뭐라고 쓰여있냐면 잘 읽어볼게요, 제가. 2021년 1월 14일 자, 보세요. 시가와 저가가 있습니다. 시가, 저가, 시가, 저가, 시가, 저가 자, 시가와 저가가 같다라는 건 뭐예요? 얘는 시작에서, 시작에서 밀렸다가 올라간 게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바로 튀어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잘 기억해 보세요. 시가가 저가라는 것은 그저 밀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자마자 그냥 슉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0점 어제 종가 대비 0.34% 밀린 상태에서 스타트해서 쭉 올린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시가는 개인들이 만들고 종가는 세력이 만든다. 그런 이야기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유언부에 여러분들이 당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23.94까지 갔다가 종가가 9.17에 마감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갑자기 이 빨간 선이 빨간 선이 오다가 밑에 시가에 훅 들어오더니 갑자기 여기 회색 화살표가 딱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언제 산다? 언제 산다? 언제 산다? 이날 당일 1시부터 3시 20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1시부터 3시 20분 안에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종목 글로벌 SM이라는 종목을 봤더니 아까 봤잖아요. 장부 건강 상태는 상당히 양호하고 건강해요. 문제 없어요. 합격이에요. 1급이에요. 1급. 그래요. 현역이에요. 현역. 옛날에 방위관이가 현역이란 말이죠. 그러면 확인될 때 반드시 1시부터 3시 20분 안에 살아라는 이야기의 그 비밀은 굳이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내일 무료 공개 방송에서 잠깐 말씀드릴 거예요. 됐죠? 그래요. 자, 거리량 볼까요? 거리량이 얘가 지금 2,153만 8천조 이렇게 지금 발생이 됐어요. 여기까지 끝. 됐죠? 그러면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물 뺀다고 그랬죠. 그렇죠? 캔들에다가 더블클릭을 하는 거예요. 마우스에다가 더블클릭하면 창이 하나 떠요. 그래서 영역 채우기, 영역 빼기가 있어요. 그 클릭을 빼시면 물이 이렇게 빠져요. 원래는요. 여러분들 차트 캔들, 차트 막대 그래프 보실 때 얘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한 2평선을 보셔야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이게 2평선이에요. 얘도 2평선이고요. 얘도 2평선이고요. 얘도 2평선인데 2평선이 희한하게 한쪽 캔들에 따다다닥 갖다 붙이잖아요. 그거를 장부 확인하고 1시부터 그날 당일날 3시 20분까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2평선은 막 삐뚤패뚤 막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막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캔들만 딸랑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어디서 사라는 거예요? 어디서 팔고.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귀신만 아는 거죠. 자, 잘 봐. 얘를 좀 확대를 해볼게. 다시 확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 파란색은 뭐냐면 포크다. 포크, 포크, 포크. 그리고 빨간선은 헌터다 얘기해요. 헌터, 헌터. 이 이름을 그냥 내가 만들었어. 포크, 헌터. 원래는 더 과격하게 이름을 줘서 제가 대중에게 많이 알리고 다녔었지.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 전에는. 그렇죠? 그런데 그 용어는 방송으로 적합하지 않아서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쓰는 거지. 포크, 콕 찍어 어디. 여기에 어디 찍어? 종가, 종가야, 종가. 그리고 얘는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에 들어와야 되는 거야. 아셨죠? 반드시, 반드시. 그런데 포크가 이날 들어오지 않더라도 뒤로 하나, 둘, 셋, 그렇죠? 넷, 다섯 개 안으로만 들어와 있으면 이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자, 오케이. 오케이, 됐어. 확인이 된 거.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해야 돼요. 처음에 장부 봤지. 그리고 물 뺐지. 그리고 포크, 환드 들어왔지. 그러면 다 이루었다 그러고 여러분들 그동안 화냈던 거, 화났던 거, 그동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어떤 싸움, 전장에 나설 때는 준비가 철저하고 확실해야 돼요. 적을 100% 알아야 100점 100승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다시 한 번 보여줄게요. 얼마라고요? 그래서 BPS가 1,611원, 1,611원은 더하면 3,222원인데 이거를 1,250, 2,500, 3,750, 4,500, 5,000원에 6,250, 7,500, 8,750, 9,500, 1,000원. 즉, 빨주노초파남보 7개 그리고 토레미파솔라시까지 7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2,500원 목표가를 향해서 얘를 진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은 반드시 샀겠죠. 네, 샀어요. 그렇죠? 1시부터 이날 당일날, 이날 당일날, 이날 당일날 1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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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3시, 20분까지 엄청나게 샀어요. 그렇죠? 얼마나 샀어요? 그래, 그냥 간단하게, 간단하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많이 사는 2천만 원 정도. 대개는 이러더라고요. 평균치 내보면. 얼마나 샀어요? 2천만 원이에요? 이러더라고요. 2천만 원 사가지고 주가가 엄청나게 갔죠. 그렇죠? 얼마나 갔는지 알 건 없고요. 그렇죠? 거의 상한가죠. 그렇죠? 상한가 몇 퍼센트예요? 30%. 2천만 원에 30%면 얼마인지 아세요? 2천만 원에 30%. 2천만 원에 30%는요. 1천만 원에 30%는 300만 원이에요. 그럼 600만 원이죠. 그렇죠? 이거 하나로도 가능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어떤 장부의 기본적 분석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은 안 돼요. 주식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냐면요. 도공의 마음이에요. 도공의 마음. 도공의 마음. 도공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공은 어떤 도공이에요? 정말 몇백 점의 도자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한 번 구고 또 유학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저는 그 과정을 몰라요. 어쨌든 유학 칠해서 또 한 번 구워서 가마가 자체적으로 식을 때까지 그냥 두는 거죠. 그냥 식는 과정에서도 가마가 무너져서 다 완성된 도자기 다 구워진 게 깨지기도 하죠. 그러면 살살 이제 가매를 걷어내고 도공이 이제 딱 가요. 그럼 이제 그 조수가 이제 그 닭 구워진 거 식은 거 그죠? 완성된 제품을 갖고 오면 도공은 다 봅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요. 멀쩡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망치로 다 깨버리죠. 왜 깨요? 약간의 보이지 않는 기포가 있다든가 자기가 생각했던 모양이 아니라 그게 과만에서 구워지면서 약간 틀어졌다든가 그러면 다 불량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공이 그러더라고 도자기를 딱 보더니 망치로 딱 깨기 전에 뭐라고 해요? 나가리 그러면서 깨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졌을 때 그 한 점을 옆에다 딱 놓는 거죠. 그러면 진짜 한 200점 만들어서 하나, 두 개밖에 안 나온 그 도자기가 몇십 년, 몇백 년 지나면서 그 가치가 또 가치가 그죠? 그 도자기의 가치가 그러니까 상품 찍어내듯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점, 한 점. 주식도 2천여 개의 종목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골라는데 흠결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와 같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알려주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시는 거는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점선이거든요. 녹색 점선인데 녹색 점선이 여기서 툭 떨어지죠.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종가로부터 여기가 7%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매도를 했는데 더 가던데 속상할 거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7%에 끊어주라는 겁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라고 그랬어요. 누가 옐런, 아니 옐런이 아니라 그 전에 그린스펀 전 FRB 의장이 뭐랬냐. 야, 파티가 한창일 때 접시를 빼자. 접시를 빼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가하는 것은 빼자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빼자, 빼자, 빼자. 그러고 가만히 뒀더니 얘가 또 쭉 치켜 올라가면서 다시, 지금 빨간색 선이 다시 잘 보세요. 빨간색 선이 올라가면서 회색 화살표가 다시 나오죠. 그러면 이날 또, 이날 또, 이날 또 사는 거예요. 얼마를 사느냐, 얼마를 사느냐. 이날 샀잖아요. 이날 수익 났잖아요. 그러면 내 자본금과 수익 난 그 금액을 같이 또 들어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복리라고 그래요, 복리. 복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또 들어가시라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몇 시부터, 단 1시부터 몇 시까지? 3시 20분 안에만 여러분들이 편안한 시간에 사시는 거죠. 그런데 계속 올라가서 상하가 밑으로 꼬리를 달고 내려오면 좀 싸게 살 텐데 그러지 않는다고 속상해할 거 없고요. 어쨌든 사신 거예요. 어쨌든 사신 거예요. 그렇죠? 샀어요. 걱정하지 마요. 지금 여기 835원인데요. 이거 목표가 얼마라고요? 2,5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 6, 1, 1, 아까 보였잖아요. 2,500원이라니까요. 2,500원 사신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러면 또 얘를 빼보는 거예요, 물을. 물을 빼보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얘는 1.09에 시작해서 0.93 빠지고 29.86 딱 상한가 때린 거죠. 그렇죠? 항상 빼야 되는 거예요, 물을. 물을 빼서 뭐를? 포크가, 포크가, 이 포크가 여기서 끝났죠. 이리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죠. 괜찮다니까 뒤로 돌아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안에 이 포크가 있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정상이라니까 정상이니까 신경 쓸 거 없다고 이 말도 이델리TV 지금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마 수십 차례 수백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 아까 장부는 봤으니까 목표가 얼마, 2,500원. 오케이, 됐어. 그럼 얼마 썼어?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거를 집중 투자라고 그래. 집중 투자라고 그러고 국문학적으로는 몰빵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방송용으로 적합하지 않으니까 쓰면 안 되는 거야. 절대 그런 말 쓰지 마. 예, 알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봤더니 바로 붕 떠버리죠. 즉, 여기가 종가로부터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요? 7%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침에 붕 떴어요. 어떻게 그럼 기다려야죠. 떨어질 때까지. 아니요. 이게 웬일이야 그러고요. 그리고 빨리, 그렇죠? 생각 없이. 주식은 여기서 매수해서 이때 팔고 또 매수해서 아침에 붕 떠버리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가수분이 한 분 계세요. 연세가 좀 지긋하게 잡수셨는데요. 현미라고 아시죠? 현미님 그분이 그런 노래를 부르셨죠.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노래를 부르셨어요. 떠날 때는 말없이. 한번 들어보세요. 떠날 때는 말없이. 주식도요. 내가 매수해서 매도할 때는요. 떠날 때는 말없이. 그리고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없으면 간주라러.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랬더니 1,075원이 됐네요. 목표가 얼마라고요? 2,500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하는 거죠. 두고두고. 봐요. 장부 멀쩡하죠? 괜찮잖아요. 아까 봤잖아요. 현금 할 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더 볼 게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수돗이에요. 왜 수돗일까요? 과열돼 있죠. 봐요. 붕 뜨면요. 붕 뜨면 수돗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걸 뭐라고요? 포인트. 포인트 매매라고 그러는데 얘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얘가 다시 올라가고 이 회색 화살표가 발생하면 매수하는데 발생 안 하잖아요. 그냥 하지 마요. 그냥 둬요. 그냥 냅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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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사투리예요? 충청도 사투리예요. 냅두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화면을 갑시다. 짠. 자, 그 다음에 갈 거예요. 자, 12.57%의 시작에서요. 28.74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면 소왕이 7%가 붕 떴기 때문에 딱 던졌어요. 소왕이 말대로 떠날 때는 말할 수 없으면 간주라로 그러고 딱 팔았는데 주가가 쭉 가더라. 아, 그냥 둘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 중간 여러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있어서는 안 돼요. 탐욕. 그냥 내 먹을 만큼은 먹고 나오는 거예요. 맨 천지에 그냥 맨 먹을 건데. 주식 투자요. 여러분, 기준과 원칙만 잘 세우시면요. 돈이 없지 종목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돈만 있지 종목이 이상한 걸 사서 지금 큰 고생을 지금부터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주식 입문할 때 되게 그래요. 처음에 주식 입문하면 동혁개미 여러분. 그냥 우량주 이런 거 사야.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10만전자, 먼차, 먼차 이런 데 다 들어가잖아요. 기아차, 현대차 이런 데 들어가서 LG 이런 거 사서 가만히 있는 거죠. 고맙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정부에서 장기 투자자 하면 세금 공제해 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주식은요. 돌리는 겁니다. 주식은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4989, 4989를 반복을 해서 웬만하면 잃지 않는 거죠. 한 번이라도. 그게 정확한 거예요. 확률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는요. 어쨌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2500원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그러고 있다가 한 번 음봉 하나 떨어지고요. 그다음에 또 긴 장대양봉 상한가를 빡 때려버리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오케이. 다시 매수예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요. 약간은 좀 과열됐다라고 생각되죠. 봤더니요. 종가 부분이 1115원이거든요. 목표가 얼마? 2500원이라니까. 알겠습니다. 됐어요. 여기서 또 사시는 거예요. 샀어요? 사라고 얼마나 사고 싶어요.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복리로 또 사가지고 이날 팔고 복리로 또 이날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막 그 일본에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좀 존경하는 분인데 일본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주식의 성인 그럼 뭐 지금은 현재 현존하는 무슨 워렌 버핏 소로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저는 그저 있어요. 그래서 일본분이라 얘기를 안 할게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한 2천만 원 갖고 뭐 몇 천억을 만들었는데 어쩌네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나한테 매매한 내역을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그 장부를 나한테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없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저는 근거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이 로봇화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또 샀겠죠. 그렇죠? 사기 전에 항상 반드시 이 영역 즉 캔들의 물을 빼서 새로운 이평선을 포크와 헌터라는 이평선을 제가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집어넣고 반드시 보고 확인하고 가장 중요한 건 헌터보다는 포크가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는이나 없다 하더라도 뒤로 돌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캔들 안에 총가에 반드시 꽂혀야 된다. 아시겠죠? 어떻게 도끼가 나무를 빡 찢듯이. 자, 그래요. 장작 패드쉽. 그래요. 또 사시라니까? 얘를 믿고. 왜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죠. 장부 보여줬잖아요. 건강 상태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으시라고요. 사실은요. 더 간다고요, 얘는. 제가 2,500원 그러니까 가다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웃기지 마요.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몇 년 동안? 10년이 넘도록. 자, 그럼 다 보시자고. 물을 뺀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파란색 선 보이시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그렇죠? 쭉 올라가죠. 파란색 선 쭉 툭! 그렇죠? 빡! 그렇죠? 딱 무슨 어떻게 어떻게 생겼어? 그렇죠? 그렇죠? 막 이렇게 생긴다. 그렇죠? 장작 패는 겁니다. 그렇죠? 장작. 장작 패는 거죠. 그렇죠? 시골에서 장작 패서 삼겹살도 먹고 밥도 해 먹고 숯 안에 아궁이. 아궁이. 그걸 떼야지. 그렇죠? 불 떼야 되니까. 여기 보이세요? 파란색? 이걸 포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빨간색 이거 보이세요? 쭈쭈쭈 가다가 훅 들어오죠. 그렇죠? 중심. 그리고 나오죠? 회색 화살표. 그럼 뭐하라고요? 1시부터 3시 20분까지 마음대로 해보시라니까? 해보시라고요. 하시는 거야? 마음대로 하시는 거야? 오케이. 다음 화면 넘어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줄게요. 얘 얼마라고? 놀리지 말라니까. 1611원짜리라고. 더해봐. 그래서 1611원 더하기 1611원은요. 3,222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750원이 아닌 이상은 그 밑에 하단에 2,500원을 목표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줄줄줄줄줄 하더니요. 이날 다시 매도를 한 거죠. 즉, 여기 거래량과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비슷한 거래량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쪽 거래량보다 많거나 저쪽 거래량보다 같거나 저쪽 거래량보다 적더라도 70%거나 이 얘기도요. 아주 수십 차례 했어요. 여러분들도 지긋지긋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이게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하면 안 돼요. 거래량 없죠. 힘들어하는 순간 얘네들은 키득키득 웃겠죠. 절대 힘들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게임에서. 아, 이거 언제 가요? 언제 가요? 때 되면 가요. 왜냐하면 보셨죠? 저쪽에서 없다 갑자기 돈을 확 들어왔으면 얘네들도 뭔가 큰 돈을 가지고 뭔가 준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결론은 있다고요. 결론이 어디다. 2,500원이겠죠. 아니면 말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야, 사? 응, 샀어. 응, 팔어. 또 사? 응, 샀어. 팔어. 응, 또 사. 응, 그래. 어떻게 하면 돼? 조금씩 더 사. 괜찮아? 응, 막 사. 그냥 막. 막 빌려와, 그냥 막. 막 빌려와, 빌려. 급전, 일수 다 땡겼죠. 어쨌든. 그래서 매도하면 되겠죠. 그렇죠? 응, 오케이. 그런데 다시 또 신호가 나왔네. 팔은 거야. 즉, 뭐냐면 얘가 7%인데 실제적으로는 주가 떨어져서 추가 배수하면 우리가 평균 매수 단가가 낮아질 거 아니야. 그렇죠? 낮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쨌든요. 여기가 7%니까 충분히 매도하고 나서 또 나온 거야. 어우, 그만하고 싶어? 이번에는 얼마야? 1310원이야. 어우, 그만하고 싶어? 아니, 왜 그만해?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야지. 그렇죠? 뿌링이를 뽑아야 돼. 그렇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2021년 2월 9일 그래서 여기 딱 표시가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자, 물 빼자. 물을 뺀 거예요. 뺐더니 어떻게 나왔어요? 짜잔! 포크헌터. 그렇죠? 딱 장작 패는 거예요. 장작 패는 거예요. 장작 딱 패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심에 들어오고 화살표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사버려. 1시부터. 몇 시까지? 3시 20분까지. 뭐래? 사버려.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그럴 일 없으니까. 그럴 일 없으니까. 그럴 일 없다라는 거죠. 이게 모르겠어. 나는 뉴스를 별로 자주 좀 심도 깊게 보질 않는데요. 모르겠어. LH공사 직원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그분들께서 그 정부. 그러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그랬죠. 싼 토지. 국가의 소유 토지를 개관해서 주택공사에서 집을 줘서 싸게. 우리 그전에 주공아파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다 합쳐서 LH공사인데 어쨌든 그렇죠. 그렇죠. 세상은 깨끗해져야지. 그래서 제가 방송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항상 멘트하는 거 있죠. 이달리 TV의 캐치플레이죠.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그게 맞는 건데 올바르지 않아요. 따뜻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거지. 자꾸 불만을 갖고 그래. 네부터 알아서 하겠지. 법이. 뭐 검찰이나 경찰이 알아서 처리를 하겠지. 막 입에 거품 멀고 지는 땅 한 평도 없으면서 막 무슨. 그런 게 신경 써. 이거 신경 써서 여기. 자. 뉴스 부지 말고 이거 보는 거야. 자. 포크헌터 또 나왔어. 뭐라고. 사버려. 그냥 사버려. 목표가 얼마야. 2,500원이야. 자. 됐어. 그래. 이 날이 착하지 마. 이 날이. 이 날이. 여기 2월 9일이잖아. 그래. 이 날이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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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봐. 여기가 아니라 여기요. 그랬더니 올라가면 돼. 화살표를 표시해놨지. 화면 크게 갑니다. 푸쉬푸쉬푸쉬 올라오죠. 파세요. 파시라고. 파셔도 된다고. 파셔도 된다고. 실제적으로는 또 여기죠. 그렇죠. 큰 거래량은. 수환이 나는요. 엄청나게 샀어요. 나는요. 한 2억을 사버렸나 봐요. 그럼 이때 팔든가.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제. 어우 많이 올랐어. 1535원. 3월 4일이에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방송 지금 하고 있는 오늘. 오늘 탄력 좀 보세요. 지금. 이 방송.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 한번 보시라고요. 어떻게 돼있나. 3월 4일 목요일. 저번주 목요일이에요. 오셨죠? 오케이. 이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그래. 여기까지만. 그리고 보니까 또 빠졌네. 오케이.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고. 이제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갑시다. 재밌죠? 나는 외계인이다. 여러분. 에일리언 되어야 돼. 에일리언. 개인이서는 안 되는 거. 개인. 제가 얘기하잖아요. 따라가시는 거라고요. 그냥 아니꼽고 더럽지만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고. 걔들이 멈추면 나도 멈추고. 걔들이 날라가면 나도 날라가고. 걔들이 뛰면 뛰는 거예요. 걔들이 자빠져 누워면 나도 누워 낮잠을 자는 거라고. 안 가고 늘어지면 나도 늘어져. 편안하게 자라고. 걔들이 훅 가면 나도 가는 거고. 아쉬웠죠. 아쉬웠죠. 그러면 자 포인트 다른 종목 하나 또 봐. 자 이 종목 뭐야. 저쪽에 딱 서 있어. 자 금강철강. 자 보이시죠. 금강철강. 금강철강. 아 그래요. 똑같아요. 없다가. 아 갑자기 훅 왜 이래요. 갑자기 훅 왜 이래요. 나도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건 아직까지 미스테리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뭐 한 30년 가까이를 연구를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자 봐요. 선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선은 포인트라 한다. 이 선은 뭐다? 7% 수익을 내야 되는 그 위치야. 그래서 전에 홈페이지에 거기다가 그렇게 써놨었거든요. 7% 단기 수익 이렇게 써놨는데 지금 개편이 많이 됐죠. 그렇죠.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이거. 그래요. 금강철강.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소장님.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땡겨와서 이 위치를 알아내는 겁니까. 소장님 이 위치를 어떻게 알아내는 거예요. 소장님 귀신이야. 이걸 얘가 막 가만히 있다가 훅 어떻게 이렇게 나타날까. 그래서 이 평선의 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풍류캔들이라고 그래요. 양양양양 하나는 양음양양 마지막 하나는 양양음양. 따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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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 있죠. 뚜구닥뚜구닥뚜구닥을 삼박사연음으로 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삿개자 전법의 흑선병 적선병이 아니라 세 개를 네 개씩 끊어야 되는 거예요. 따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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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랬죠. 그래서 양양양양양음양양양양이라고 했죠. 세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풍류캔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에 저쪽 보이시죠. 저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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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확대할게요. 저를 보여주지 마시고 화면을 여러분들은 크게 보시는 거예요. 확대를 할게. 짠. 여기야. 다시 한 번 기억하자. 여기 확대해서 날짜를 기억해보자. 잊어먹지 마. 1월 22일이야. 1월 22일. 이게 뭐냐면 네 개야. 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 밑에 봐봐. 거리랑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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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이지. 양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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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괜찮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됐어. 됐어. 날짜 기억해. 1월 22일에 기억해 봐. 1월 22일 1월 22일. 오케이. 어디라고? 이거 지우고 여기 여기 1월 20일 1월 20일 1월 20일 다시 착각하지 마 얘를 줄여보는 거야 줄여 여기라니까 여기가 물 뺀 거야 물 뺀 거야 양양양양 똑같은 그림이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얘가 얘여 오케이 4개 이 풍류란 말이야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예전에 계속 내가 막 그냥 바닥이 꺼져라 땅이 꺼져라 팔딱팔딱 뛰면서 얘기했던 겁니다 G7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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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겁니다 G7K7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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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K7 G7K7 이게 하나로 뭉친다고 이평선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설 때 있는 캔들 뭐 이런 거 제가 막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풍류 캔들 발생하고 얘가 발생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돼야 되냐 거래량이 없어야 돼 얼마 거래량이 5만 주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하루에 살 수 있는 거는 많이 사야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40만 원 100만 원 나는 1억 2억 가지고 주식을 하더라도 100, 200, 200백밖에 못 산다니까 나는 지금도 믿고 싶은 거야 주식시장에서 편하지 않는 거 두 가지 주가와 거래량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네 이건 아무리 봐도 인위적인 거지 이게 자연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서로 사고 팔고 인함으로써 이렇게 만들어져서 어느 한 날 딱 이평선이 들어간다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근데 없는 거야 데이터가 그러니까 사람 미치겠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듣는 거고 못 알아들으면 나는 고맙지 자 봐요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날 거래량이 이날 거래량이 17,000조야 근데 딱 이 캔들에 이평선이 싹 모아진다고 이걸 뭐라고 그러자면 이거를 주식 용어로 주식 강의할 때 보면 수렴 확장 이런 말을 하더라고 수렴 확장 좋아하고 앉았네 그러면 저쪽에 있잖아 저쪽 거래량이 됐다 크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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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량이 됐다 커 보여 그제 풍류 캔들을 만들었던 저날 풍류 캔들을 만들었던 저날 쟤는 얼마나 되는데 거래량이 쟤 10만 주밖에 안 돼요 10만 5천 주 10만 5천 주인데요 쟤가 0.73에 시작해서 8%까지 가요 10만 주 가지고 여러분 8%까지 올리는데 10만 주 갖고 올린다고? 올릴 수도 있겠지 올릴 수도 있겠지 그리고 윗걸이 달고 4.2로게 끝났는데 저 끝난 저 날이 냥냥 냥냥을 만들고 조금 있다가 저쪽으로도 평균치가 나올 거 아니야 이평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평선이 두 개가 가운데에 훅 들어와 버리면 너는 기다려 너 기다려 그래서 빨리빨리 물 길로 오는 거지 물 길로 가는 거지 양둥이 두 개 들고 빨리빨리 물 길로 오는 거야 물 길로 가는 거지 여기서 물이라는 표현은 도박 도박에서 뭐라고 그래요 돈을 물로 표시하는 거지 그래서 주시장에도 가끔 물타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잘 여기까지 가셨어 여기까지 가셨어야 돼 자 봐 여기까지 그러면 이게 지금 2월 4일이잖아 그렇지? 2월 4일 이후에 2월 4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봐봐 어? 얘 얘 자 잘 봐봐 얘 얘 지금 물 뺐게 자 이해 갔지? 여기 풍류 나오고 G7 K7 나오고 거래량이 없어 거래량이 없다가 이렇게 지금 나오지 쭉 뻗어 올라가지 쭉 뻗어 올라가지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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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얘가 뭐여? 헌터 포크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어? 하면 안 된다고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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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아니야 자 그러고 나서 한 번 음봉 주고 그 다음에 양북 쭉 뻗지 오케이 매수 이게 같은 녀석들이거든 그러면 얘가 진짜 포크가 맞냐 너 이리 와 너 포크 온 거 맞아? 그러고 물 빼봐 빨리 너 저 저 빨리 빨리 가 시간 없어 빨리 물 빼 확대를 해볼게 쭉 확대를 했더니 드디어 얘 올라가는 거지 장작 패기 올라가지 그렇지? 장작 패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헌터 들어오고 포크 들어왔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후 그렇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놀부 흥부 막 기분이 좋아지 이날 그렇지? 이날 이제 예를 들어서 장중 매수요 몇 시부터? 1시부터 3시 20분까지 제가 매수하라고 그랬죠? 3시 20분까지 오케이 3시 20분까지 큰일 났네 3시 20분까지 중요한 거는요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53%의 부채비를 유부를 보시고요 지금 보니까요 6200원짜리에요 제가 이렇게 빨리 진행하는 건요 시간이 다 됐다는 거죠 이날 여러분들 큰 돈 들어가고 똑같이 붕 더블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낳을 수 있는 거죠 안타깝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고맙습니다 제가 왜 막판에 빠르게 진행을 했냐면 시간이 벌써 다 끝났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한 20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끝 마무리는요 지난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수요일 날 여러분들 뵈면서 천천히 또 알아듣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한다는 거 여러분들 항상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쨌든 그래도요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남은 시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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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